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 오늘 좀 예쁜데? 예뻐? 오랜만에 데이트한다고 신경 좀 썼지? 어, 주혁아. 지금 서울에 오는 중이라고? 주혁씨 온대? 현아씨랑 같이 온다고 서울역에 마중 나오라는데? 자기야, 아무리 본점에 오길 참 잘했지 자기야? 아이, 그럼 그럼 배고파 신사동에 한우, 등심 맛있게 하는 집 있다던데 모처럼 서울로 오셨는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손 떨려서 못 먹겠네 먹이가 입에서 완전 살살 녹는 사람으로 가 끝이 나지야 야, 굽술말이야 여기요, 등심 3인분 더요 29만원? 오랜만에 왔잖아 기차표까지 자기가 끊게 만들어? 여자가 남자들의 그 끈끈한 우정을 알 리가 있나? 주혁이를 위해서라면 내 이 심장도 내놓을 수 있어 그러다 개털대기 딱 좋거든 야,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또 또 또 그래, 파토리 주혁씨가 안 구해줬으면 다른 친구들이 구해줬겠지 설마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친구들이 보고만 있었겠어? 오늘은 저희가 쏘는 거니까 많이 주세요 하하, 네 어? 이상하네 지갑이 없네 잃어버렸어? 내가 낼게 나가 있어 지들은 집도 사고 명품 예물도 다 하는데 우리는 집장만 할 돈이 없어서 이 나이 먹도록 결혼식도 못 올리고 있어, 알아? 결혼식 자기 혼자 가! 결혼식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서해에 들러서 하루 놀다 오자 자기 좋아하는 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응? 우리 하루 못 이따 올 거 같아 주혁씨가 또 뭐라 그래? 신혼여행 가는데 우리 서울 가는 길에 인천공항에 좀 데려다 달라고 픽업해 달라면 해줘 고기 사달라면 고기 사줘 선물 사줘 공항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줘 이게 호구지 뭐가 호구야! 싫어! 날 안 가! 자기야! 자기야! 임신 아니래 그래? 자기야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 회사 앞으로 와 맛있는 저녁이나 먹자 저기 주혁이 발령 났대, 서울로 그래서? 집 팔고 서울에 집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같이 있자고 해서 그러자 했어 뭐? 이야 음식점 하셔도 되겠어요 솜씨가 아주 예술입니다, 얘들! 우리 은비는 뭐하고 먹나? 은비는 생선만 있으면 돼요 은비야 뛰면 안 돼? 아니, 애가 뛰면 얼마나 뛴다고 괜찮아, 놀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정말 살 수가 없어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걸 못 찾고 뽀로로 인터폰 지리냐 아, 참... 글쎄 말이야, 유나를 떨어요, 진짜 아휴... 아, 맞으면 안 돼? 응? 뭘? 왜 그러지, 정말? 아휴... 아휴... 왔어요? 아휴... 사촌 오빠예요 저녁 다 되면 불러요 짠 뭐야? 어머, 너무 예쁘다 당신 고생하는 거 같아서 큰 맘 먹고 산 거야 자기야, 고마워 아줌마, 저 이거 주세요 안돼 은비 아줌마 방에 들어와서 아무거나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알았니? 아, 그 깐 거 몇 번 한다고 남애를 울리고 그래요? 저러는 애가 뭘 한다고 혼를 내 혼를 내게 짜증나게? 아, 우리 애가 뭘 어쩐다고 그래요? 뛰지지 말라고요 골이 흔들려서 살 수가 없다니까 안 뛰었거든요? 저리 싫으면 죽이 떠나야죠 야! 너 말 다 했어? 야! 어쩌면 더 뭐 한 말이야? 이 여자가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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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다 좀 내 귀걸이 어디 갔지? 혹시 은비 아줌마 귀걸이 만졌니? 희영 씨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려놓고 그걸 왜 우리 은비한테 물어요? 은비 말해봐 귀걸이 가져갔어? 아니 안 가져갔다잖아요 진짜 귀걸이가 없어졌는데 우리 은비가 훔쳐갔대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못 봤냐고 그게 그거죠 야! 니가 뭘 잘못해서 딱 울어 일어나 빨리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게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내 혼내긴 누가 혼내래 몰래 가져다 두면 모를 줄 알았어요? 귀걸이 나 몰래 갖다 놓은 거 맞잖아! 자기가 잘못도 놓고 누구한테 덮어씌워? 야! 니 눈엔 우리가 바보 천출을 보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바보 호구를 보여! 그래! 바보 호구를 보인다 왜! 야! 어! 야! 야! 나가요! 다들 나가! 더는 못 참겠으니까 당신도 짐 싸서 당장 나가! 뭐하는 거야 지금 하마터면 다칠 뻔했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내 친구야 친구 내게 둘도 없는 친구 당신 친구지 내 친구야? 좀말 있으면 나가는데 그걸 못 참고 성질 부렴? 어제 내 문제로 신경 돌게 하더니 오늘은 웬 날라리 같은 친척오빠 때문에 속을 뒤집어?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오빠라니? 오빠가 왔다고? 니가 여기 살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아이 왜 이래? 우리 죽이 잘 맞았잖아 결혼 전에 너랑 잠깐 논거 가지고 어디서 자꾸 엿박질이야 은비가 내 딸인 거 니 남편도 알고 있어? 애가 안 생기는 거 씨앗이 문제지 씨앗이 뜬탈해봐 애가 왜 안 생기냐? 바치 문제일 수도 있지 왜 씨앗처럼 병원에선 아무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아이 이만게 해 민재 씨 새장 다 두는 건 어때요? 네? 현아 씨는 좋겠어요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애 낳을 수 있어서 시도 때도 안 가린다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은비 주혁 씨 애 아니잖아요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내가 오다가 다 들었어 그 남자가 은비 아빠라고 못 믿겠으면 DNA 검사 해보시든가 똑바로 말해봐 시영 씨앗 말이 사실이야 사실이냐고 내 말 좀 들어봐 어? 이런 미치자 이혼했구나 결국 어떻게 사냐 은비는 데려왔어? 재산 분할에 매달 양육비 150만원 주면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미쳤냐 내가?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안 되겠다고 하니까 혼자 집 사서 나가버렸다 민재야 실은 부탁할 게 있어서 이거 좀 보자고 했어 자기 왔어? 날더러 은딜 보라고? 그럼 어떻게 해 현아 씨는 전화도 안 받는다는데 베이비 시터 구할 때까지만 좀 봐달래 솔직히 이렇게 된 건 당신 책임도 있잖아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뻔뻔하게 거짓말한 현아 씨가 잘못이지 누굴 탓해 당신 때문에 잘 사는 집 풍비박사 만들었잖아 그게 왜 내 탓이냐고 난 못해 절대 못해 알래스카는 1년 내내 얼음이 얼어있는 곳입니다 날씨가 춥고 바람이 거세게 봅니다 은비 언제 데려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아빠 아빠 어, 절로 가 오셨어요? 아빠 절로 가 은비 봐줄 분은 구했어? 나 해외지사 나가기로 했어 차라리 은비한테 잘 됐어 외국 나가서 살면 다 잊고 혼자 간다 저기 희영씨 은비 좀 키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마침 두 사람 애도 없고 그리고 민재한테는요 제가요 옛날에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민재 너 이 상황에서 날 한번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신딸 같은 젓가락 생각을 하고 새 식구 고성도성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어? 저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뭐 당신만 좋다면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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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걸레 바른 물이야 아이씨 더럽게 걸레 바른 물을 니가 더 더러워 여보 니 새끼였잖아 기른 정도 있잖아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애 엄마나 애 아빠나 어떻게 애 버릴 생각만 해 누구한테 반말이야? 아 그..그래요 반말이 좀 너무하잖아요 좀 하는 꼬라진 진상이면서 존경은 받고 싶어? 당신이 입만 다물었으면 음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 이혼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둘도 없는 친구? 지 아내 맘은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만 천사이냐? 이런 마음으로 음비 엄마들 자신도 없고 난 빠져줄 테니까 당신 혼자서 열심히 잘 키워봐 이번 부부는 친구를 지나치게 챙기는 남편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죠 친구 부부의 아이 문제는 그들이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돼서 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죠 경계를 분명히 해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얼마나 늦을 것 같은데 차만 안 막히면 20분이면 될 거야 저기 우리 언니 핸드폰 없어서 연락도 안 되거든? 혹시 거기 혼자 앉아있는 여자 있어? 한두 사람 있긴 있는데 그럼 가서 한번 숙청 물어봐 혹시 왔으면 둘이 먼저 만나고 있든가 그럼 현미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동주씨란 얘기야? 동주씨란 얘기야? 음 현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지? 응 이모! 언니 언니 미안한 좀 늦었지? 말은 안 해도 언니 기분이 좀 이상한가 봐 형부 먼저 보내고 나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막상 시집간다니까 많이 허전한가 봐 우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하지 않을까? 나 우리 언니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할 때까지만이라도 꼭 같이 살고 싶어 아니 동생 신랑감 성까지 보고 왔으면 뭐라고 한마딘 해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한 적도 없으면서 미망인 척하기가 좀 그렇더라 그건 언니가 원했던 거잖아 아무리 솔직한 게 좋아도 미혼모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낫지 뭐 전 지금 제 동생을 속이고 한 남자를 속이고 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동주 씨는 왜 그 당시 처형과의 관계를 부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요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 때문에 2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화장실 가려다가 담배는 언제부터 피운 거야? 손은 낫고 나서 끊어야지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 괜찮은 거야? 응 어? 둘이 뭐 하는 거야? 둘이 심야 데이드라도 하는 거야? 들어가자 처형도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거든 그래 들어가자 수상해 괜한 소리 말고 얼른 들어가 잠이나 자 내일 일찍 나간다며 처형 기침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그랬다는데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내가 아는 선배가 대학 병원에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볼까? 그러든가 내 말은 이제 들은 척도 안 한다니까 가끔 보면 동주 씨 나보다 언니부터 챙기더라 아? 알았어 먹어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을 찾지 않으셨어요? 암인가요? 지금 상태로선 수술도 무리입니다 너? 뚝뚝 왜 그렇게 숨겨? 아이 참 노크라도 좀 하고 들어오지 뭔지 나 보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이 우리 만난 지 딱 500일째 되는 거 아니야 집에서 그냥 할까 하다가 괜히 언니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처형도 같이 부를 걸 그랬나? 우리 500일 날 언니를 왜 불러? 맨날 집에만 있느라 답답할 텐데 가끔 외식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잖아 선호도 같이 나오라고 하고 알았어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 누군데? 처형이네 네 접니다 선호가요? 선호가 왜? 어제 다쳤대? 교통사고 아니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선호 어린이 보호자되시죠? 선호 혈액형이 RH-형인 걸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저희 병원에 RH-형 피가 부족한 상태라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RH-형입니다 선호 이모부 되는 사람이고요 가능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잘 끝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제보들 들어가서 쉬세요 아닙니다 내일 오전 강의 없으니까 제가 병원에 같이 있을게요 기말고사 성적 때문에 바쁘다며 어차피 내일 하기로 했던 건데 뭐 알게 알았어 그럼 나중에 일 끝나고 전화할게 침대에서 눈 좀 붙여 아깐 하도 놀라서 나도 모르게 동주 씨한테 전화를 했던 건데 선미가 이상하게 생각했겠네 나한테 뭐 감추는 거 없어? 없어! 감출 게 뭐 있다고 그래 그렇겠지 너 너 그동안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냥 물러나셨어요? 전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게 분명할 거라고 더구나 두 사람이 부둥껴 안고 있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 두 사람의 관계를 심각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음에 같이 가자 그러지 차라리 다음에 같이 가자 그러지 애랑 약속인데 나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끼리 놀러갔으면 미안해서라도 전화 한 통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선우 이렇게 좋아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본 거 같아 나는 선우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마 현미 걔 덜렁거리는 거 같아도 눈치 하나 무지 빠른 애거든 여보세요? 나야 지금 저녁 먹고 있거든 나 빼고 세 식구가 아주 깨가 쏟아지는 모양이네 알았어 끊어 동주 씨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 저녁이라도 같이 하려고 일도 다 못 끝내고 들어왔는데 밤 11시가 되도록 전화 한 통 없고 어떤 때 보면 누가 동주 씨 안 했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언니한테 질투 느낀 적이 한두 번인 줄 알아? 미안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 주민 나를 받아 놓은 뒤로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픈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동생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 마음이 제 특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세상을 등지는 날까지만 저를 용서해주세요 부자니? 어 여름 특지 때문에 한 2, 3일 걸릴 것 같아 아이 괜히 좀 불안하네 출장 가지 말까? 왜 있잖아 처제랑 형부랑 재부랑 처형이랑 현미야 언니도 그래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 과밍반응이래 정말 뭐 죄 지은 거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 안 했지? 왜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 아까 언니 들으라고 일부러 농담 좀 지나치게 했어 아무리 내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해도 동주 씨 언니랑 한밤중에 둘이 술 마시다가 들킨 게 어디 한두 번이야? 그리고 선우 수술 문제만 해도 그래 선우 다쳤을 때 언니 나보다 동주 씨한테 먼저 연락했어 그치? 게다가 동주 씨 언니가 부탁 다 했는데 자청해서 병원에서 밤새겠다고 그러고 있고 나 그날 집에 가다가 병원에 들렀었어 갔다가 언니가 동주 씨 어깨에 기대서 잠든 거 봤어 출장 갔다 와서 당장 분가하자고 우리가 나가든 처형이 나가든 당장 분가하자고 내가 지금 분가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뭐야? 당신 지금 왜 나한테 화내는 건데? 내가 지금 뭐 없는 소리 지어내기로 했어?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이 오해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위로하고 미안하다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어제 내가 미안했어 내가 좀 심했던 거 같아 늦겠다 어서 가 엄마 엄마 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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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번에 두 사람 다투는 소리 들었어 어쩜 현미가 많은 걸 눈치챘는지도 몰라 태어나면 어디 시골 요양원 같은 데 가 있을까봐 나 가고 나면 선우 맡아줄 수 있겠어? 선우 당신이랑 헤어지고 며칠을 누워있다가 나중에야 선우가 내 뱃속에 들어앉은 걸 알았어 누군가 선우를 보살펴줘야 하는데 사모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족분 중에 어느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오늘 못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연구실에서 뭐 좀 가져갈 게 있는데 문 좀 열어줄 수 있겠어요? 언니가 어디가 아파서? 어느 병원인데? 현미야 언제 왔어? 솔직하게 대답해줘 선우 아빠가 누구야? 현미야 그 사람이야? 현미야 아니지 언니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미안해 현미야 그 사람도 선우가 자기 아이라니까 어제 알았어 다 내 잘못이야 어?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떻게 이러지겠어 형 야 현미야 놔 놔 놔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할 말이 더 남아있어? 당신이 속였던가 미안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언니 앞으로 얼마 못 살아 폐암이야 뭐라고? 오래 버티면 3개월이래 언니가 3개월 밖에 못 산다고? 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강릉에 있는 큰 이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갔고 이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강릉 이모님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한동주씨 혼자서 말입니까? 저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벌써 한 달이야 이제 시간도 별로 없잖아 내일 같이 가자 당신 많이 보고 싶어해 어? 이모! 잘 있었어? 네 네 나 언니 많이 보고 싶었다 언니 그거 알지? 그럼 언니 안 가면 안 돼? 나 다 잊어버릴게 나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을게 안 가면 안 돼? 언니가 돼서 동생한테 평생 안고 갈 상처만 남겼는데 이런 언니 빨리 잊어 언니 우리 헤어져 현미야? 언니 보내고 석 달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신을 다잡으려고 했었어 언니가 남긴 마지막 부탁도 있었고 근데 나 자신이 없어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언니 생각밖에 나질 않아 그렇게 언니를 보낸 죄책감이 잊을 자신도 없고 우는 낯으로 선을 키울 자신도 없어 돌아가신 언니 정연아 씨의 빈자리는 정연아 씨 혼자서 감당할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엔 남편 한동주 씨의 목도 있고 선우 군의 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드시더라도 조금 먼 장례를 생각하신다면 보다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쩌다 네 형이 부림인지 애미가 죄인이다 너라도 있어 정자를 제공하면 된다니 얼마나 다행이야 다 됐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비서실에서 오실 거란 연락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이야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는 사람들이지 아버지 회사거든 명일 백화점이? 명일 백화점이? 응 축하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불경기인데도 할인적 매출이 늘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인터넷 유통 비전이 있다고 그러고 제 생각도 그렇고요 네 형 외국에서 돌아오면 그때 추진해 예 어서오세요 형님 어서오세요 대기타 나라곤 힘드셨죠?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들어가자 네 큰애 미국서 들어왔다고 다룰 거 하나도 없다 피아노 석사하던 거 마저 맞춰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며느리 노릇해야죠 난 내 며느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하고 싶다 아이구기 생선 식었잖니 배워와라 네 어머나 예경이 쌍가마네요 우리 우진이도 쌍가마인데 어 맞다 맞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우진 아빠도 쌍가마에요 세상에 그러고 보면 서로 닮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요 잠자는 버릇도 비슷해요 자 다녀왔습니다 동생아 저러는 거 정말 나 이제 못 지켰어 들어줄 수가 없다고 형님네 지금 싸워요? 난 부림이오 예경이는 동생 정자로 인공수정했소 그래서 닮은 게 당연한데 자존심 상하니까 모른 척하쇼 그럴 거야? 고달하니 아니 내가 고달하니 이런 얘기 경고망덕 나서지 마라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살아 어 어머니 저는 큰애 힘들게 하면 너 이 집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결국 예경이가 당신 핏줄이네 그래서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정자를 제공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야 남도 있고 정자 운행도 많아 그럼 형수님이 얼굴도 보지 못한 다른 남자의 정잘받아서 애를 낳았어야 속이 시원해? 예경이가 우리 식구들하고 전혀 다른 얼굴로 커야 속이 좋겠냐고 이 일로 부모님 눈 밖에 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뇌에 피가 안 가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난 거란다 걱정들 말고 인체로만 남고 다 들어가 세상에 큰 사장님이 대표이사치? 둘째 아들이 죽도록 일해놨는데 장남한테 다 주네 인수는 그동안 하던 일 전부 손 떼라 네 형이 말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당신이 그동안 한 게 어딘데 어쩜 어쩜 이럴 수가 있대 여보 말하고 말 좀 해봐 이대로 가만 있을 거야? 인수 오라고 해라 네 형한테 아들이 있어야겠어 지 회사를 물려줄 아들이 있어야 신나서 일할 거 아니냐 더 늦기 전에 인공 수령하는데 한 번 더 도움을 줘야겠다 왜 그래 표정이 또 무슨 말 들었길래 형이 회사를 물려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뭐 당신 보고 또 정자를 제공하라고?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럴 순 없어 당신이 왜 그걸 해줘야 돼 우리가 힘들면서까지 왜 그 집에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냐고 가만 생각 좀 하자고 아버지 저 명일 유통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형은 회사 사정도 잘 모르질 않습니까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백화점 택배 할인점 바닥부터 기었습니다 왜 형입니까 예 아버지 그게 네 마음이냐? 네가 날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형님은 공부가 좋다셨고 사업엔 뜻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 능력도 모르는 놈이 제일 한심하지 한 번만 봐도 다 알겠더라 할인점이나 택배 확장사업은 전부 아버지가 하셨어 기획이고 마케팅이고 넌 아무것도 없이 왔다갔다만 했어 머리가 안 되니까 발을 쓴거지 진정하시죠 완전히 손 떼 그리고 외국 나가서 공부나 더 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자리든 어떤 명령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말하고 화나면 무서운 것도 보여야 돼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면 당신은 늘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집에 정자 제공하면 당신 얼굴 안 봐 다음 주 정자 채취하기 전까지 성관계도 금하시고요 여보세요? 저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 착상까진 두고 봐야겠지만 인공수정은 성공이라고 전하래 아버지 명령이야 명령 명령 싫다고는 왜 말 못해 여긴 군대가 아니고 당신 아버지잖아 당신 죽으라고 회사를 위해서 일했고 아들 낳으라고 몸까지 바쳐 당신 그렇게 별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럼 어쩌라고 나도 돌겠는데 어쩌란 말이야 자기가 똑바로 말하면 되잖아 아버지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뭐하는 짓이냐 천한 것들은 늘 분란을 일으킨다고 했지 너 따위가 뭐길래 집안일에 끼어드냐 아버님 제발 저희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너 나가라 너 따위 천한 것하고는 말 섞기도 싫다 뭐해 당장 내보내라는데 아버님 호수아 가서 빌어 내가 왜 아버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제대로 굴러가니까 정신 차려 당신 지금 당신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당신이 겁나서 못하면 가만히 있어 당신은 용기가 없지만 난 용기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 처음 봤을 때 대먹지 못했다 그랬지 네가 하는 꼴을 보니 역시 아버지가 맞네 나가 차관이 나가 여보 하 사람이 그렇게 내보내고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없으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독하다니 천하에 베어먹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이래서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결과 나왔네? 임신했다대? 아니 저 사람 나이도 있고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서 자신할 수 없답니다 하 왜 만나기가 싫어 만나야 뭐라도 할 거 아니니 삼신 할머니가 너희들 잘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야 철없이 이러면 안 돼 나 아기 가졌어 저기 이참에 우리 복잡한 거 다 넘기자 당신하고 나하고 분가해서 새롭게 시작해보지 뭐 분가하면 우리가 시작할 거라도 있어? 당신 능력이 있는데 어디 가서 뭘 한들 못 살겠어 작은 거라도 우리 걸 가꾸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성 만들자 난 당신 믿어요 없는 집에서 자란 여자는 진짜 다르다 분가, 독립 그래 말은 좋지 네가 기반이 돼준다면 그렇게 하지 근데 넌 뭐냐? 형수처럼 재학 이사장을 시켜줄 친정이 있든가 돈이라도 돼주든가 근데 넌 뭐냐고 여보, 뭐 빈혈 때문에 걱정했는데 약 먹으면 괜찮은 정도야 그런데 산모 영양 상태가 별로다? 무슨 일 있어? 기운 내 너 기운 차리라고 내가 말해준다 아들이더라 너희 부모님들 안 그래도 아들 아들 하는데 집안에 경사 났다 늦춰 데리고 들어와 그동안 네가 안 것도 있으니 그 명일 택배로 독립해 이전에 네 형이 평생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줘야겠다 아이가, 안녕하셨어요? 이 작은 사모님 모셔오라는 회장님 분부십니다 예? 아무소리 말고 무조건 빌어 살고 봐야 할 거 아니니 고생 많았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다 애썼다 자, 들어가 쉬어라 자, 들어가 쉬어라 작은 사모님 고생 많으셨죠? 잘 들으셨어요 큰 사모님도 임신하셨지 작은 사모님도 임신하셨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식구 생기면 일하는 사람 더 뽑으실라나? 임산부한텐 술 해로워요 동서는 내가 부러워? 장남이라 회사 물려받고 부잣집 딸이라 좋아 보여? 형님 이거다 동서만 보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죽어버리고 싶어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한 척을 해? 현 씨 집안 대를 잇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냐고 여보 여보 형님 말씀이 뭐야? 내가 애를 낳으면 형님한테 준다 그랬어? 우린 젊어 우리한테는 우진이도 있고 애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다고 나 형한테 우리 애 못 줘 나 그렇게 못해 여보 당신한테 언니가 있다고 생각해봐 언니가 애가 없어 불행하다면 자매 간에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당신 욕심 때문이야 당신만 욕심 버리면 우린 행복해질 수 있는데 애를 낳자마자 그 집에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자식을 고아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외국 입양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형님 내 아닙니까? 자식이 없어 고민한 우리 친형님 내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크나큰 문제는 부인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아이를 형님 내 호적에 올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입양입니다. 부인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은 안됩니다.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네? 전 절대 이혼 못합니다. 저 이 사람 사랑합니다. 분가를 하시고 나서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걸 직접 눈으로 좀 확인을 시켜주시죠. 부인을 보내지 않으시려면 남편께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부인을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의 출산 시기를 고려해서 조종 일자를 3개월 후로 미루겠습니다.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인이는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잠깐만 도둑이야 도둑이야 내 돈 천만원이 없어졌다. 너 가서 핸드백 좀 가져오느라 엄마 가져오라면 가져와 이런 도둑년 아니에요 네 친정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네 집 보내려고 훔쳤잖아 아이고 이래서 정말 없는 것 같으면 손해나는 거 아닌데 나 도둑련 며느리 삼을 마음 추워도 없으니까 저걸 택하든 나를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아이 엄마 아침 다 되니? 네 국만 표면 돼요 내가 늘 달 보는 재미를 산다 아이고 학교 늦겠네 어서 먹자 네 올려둬 보고 3 처음 오셨나봐요? 네 할머니 아이고 아버지 나 천천히 오지 왜 달려 엄마는? 아래요. 시장 간다고 뭐 드시고 싶은지 여쭤보래 자기 이런 복도 많아 무슨 덕을 쌓길래 그래 손주복에다가 며느리복에다가 과일에다가 초밥에다가 다 안 드세요? 봐라 입에 댈 게 있어야지 먹지 뭔 살리만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내가 드라이 보내라는 옷 어쨌니? 저기 건조대에 걸려있던데 너 세탁기 돌렸지? 물빨래하라면서요 얘가 생사람 잡겄네 내가 드라이 보내라고 했잖아 물빨래랑 드라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인해 세탁기 돌리지만 손으로 빨아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마마부이 아니랄까봐 편들긴 어머나 놀러 오랬더니 오셨네 엄마 인사해라 기체조에서 만난 이 여자라고 말했었지? 안녕하세요 제 아들 녀석이 서른이 훌쩍 넘뜨로 장가 안 가서 그냥 속옷 새겨더니만 저런 복도길 데려왔지 뭐예요 그럼 초혼? 그럼요 전혀 정밖끼리 했어요 속도위반 배부른 지식을 올렸잖아요 이혼해서 바로 애를 가졌다 해도 나이가 안 맞아 틀림없어 애들은요? 어머니 방에서 놀아 민준이가 어머니 어깨 주물려 드리고 있어 하하하 자식 기특하단 말이야 누굴 닮아서 그런지 아주 가끔 그래 민준이 생부 저 하늘 위에서 지 애비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않을까 민준이 아빠는 당신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알아요? 민준이 친아버지가 누구냐? 상진희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어서요 민준아 눈매며 코며 기억나겠네 민지사 엄마 아니라는 때 왜 이래요? 또 이러면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아유 아기 머리에 뭐가 묻었네 아우 아가 다음에 또 보자 아우 제 아들이 확실해요? 다 확인했어 황씨 집안 아닌데 당연히 데리다 키워야지 여보 어머니 여보 어머니 여보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아들이라뇨 조만간 함께 와서 살 테니까 작은방 잘 꾸며놔 제가 왜요? 애 낳을 수 있어? 그게 제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아범 너 찾으러 나갔다가 다쳤어 너 아니었으면 상진희 멀쩡하게 애기 낳고 잘 살았어 어머니가 절 모함했잖아요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저도 집 안 나갔고 사고도 안 났어요 파득파득 대들기는 우리 손주 지낼 방이나 준비해둬 죽어도 못해요 저게 다 컸네 동생 공부까지 가르쳐주고 아이고 아이고 어깨가 또 길리네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어? 어? 어 네 하하하 우리 민준이 손이 약손인가 보네 어? 참외 20박스는 저 잠실로 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줘야 돼 여보세요? 세상이 다 당신들 거야? 당신들 마음대로 돼?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당신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민준이 말해봐 이혼 전에 임신한 거 알았지? 당신 어머니 나보고 아이도 갖지 말란 분이셨어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당신도 아이 가지면 되잖아 나 사고를 받겠어 암튼 민준이는 안돼 절대 안돼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당신이 불렀어? 어? 제가 이 사람 와이프예요 근데 아저씨는 아직 안 오셨나봐요? 제가 뵙자고 연락드렸는데 제 남편이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사부터 가야 되겠어? 빨리 이 집 내놓자 갑자기 이사간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얘기할게 고마워요 나 잘할게요 민준이 데려오는 거 죽어도 싫다더니 갑자기 왜 적극적이야? 어차피 아이 가질 수도 없고 입양보다 낫잖아 일 해결되는 대로 우리 이사하자 604동 1302호가요? 네 시세보다 5천씩이나 싸게 내놨어요 저 급하게 이사하신다고요 내가 이걸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가 내가 진짜 내 할머니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싫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요 민준아 할머니 할머니 저 할머니가 막 나 끌고 가려고 했어요 남의 귀한 자식한테 무슨 짓이에요? 내가 왜 남입니까? 내 친손주입니다 뭐예요? 저 옆에 내가 아주 단단히 노만들었네 가자 아 벌써 공부해? AB형 민준이 내 친손주입니다 민준이 아빠가 누구냐? 저지 누구예요? 아범 혈액형이 O형인데 민준이가 왜 AB형이야? 너 어머니 사실대로 말해봐라 이 못난 놈아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거 타고 했어 아이고 지금까지 숨은 거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엄마 울어? 울지 마세요 그래 그래 안 울게 나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 우리 집에 오는 할머니 있잖아 그 할머니가 막 나 끌고 가려고 했어 어쩐 일이야 어머니가 다 알았어요 시원하세요? 잘됐네요 어차피 민준이 보내려면 그쪽에서도 아실 일이잖아요 저희는 준비 다 됐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세요 민준이 내 아이야 당신들한테 못 줘 뭐 어머니 당신민준이 건드리지마요 또 그랬다간 내가 가만 안 듣고 조용히 조용히 어머니 조용히 너희 왜 이리 간사한지 눈에 너도 안 아플 거 같더니만 예 등교평입니다 네 내 아이라고 그건 법이 가려주겠죠 제가 알아본 바론 저희 쪽의 승산이 9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주세요 넌 아이가 물건으로 보이니? 주고받는 물건인 줄 알아? 나 조금이라도 사랑했었다면 이러는 거 아니잖아 미안하다 당신이 양보하면 안 될까? 민준이 존재도 몰랐으면서 왜들 이러십니까? 민준이가 겪을 상처 같은 건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면접 교수권은 줄게요 그래 두고 봐 누가 이기나 해볼 거야 민준이 보내는 게 어떻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사실 나 좀 불편해 민준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좀 그래 어머니도 민준이한테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잖아 눈치 보는 것보다 차라리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저 당신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손주 내놔요 내 손주 내놔요 내 손주 내놔라는데 어딜 가는 거예요? 우리 민준이 내놔 아유 누가 누굴 내놔? 못 내놔 예쁜 내가 내 손주 내놔라 아유 못 내놔요 내 손주 내놔라는데 내 손주 내놔라는데 내 손주 내놔요 당장 민준이 보내 민준이 어디니? 당장 지금 당장 민준이 보내? 저 민준이 없이 못 살아요 어머니 제가 지우제 평생 바쁘면서 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민준이 너 얼른 방에 들어가 어디 들어가 내 발 안 들려? 어머니 안 돼요 잘 때려 안 돼요 못해 어머니 그럼 아버 목 갈라서 그래도 하겠다는 거냐? 네 어머 할머니 내가 왜 네 할머니야 내가 왜 어머니 입장에선 당연한 거야 당신이 견뎌야지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당신한테 더 배신당한 느낌이었어 남편 김태우 씨께서는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럼요 전 절대로 이혼 못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힘들어할 부인에게 큰 버팀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핏질로만 따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분명히 자식 아니겠습니까 알게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혜아 잘가 뭘 질질 짜 지 친애 뵙 만나서 호의 호식하면 잘 살 텐데 나도 따라 갈래 민혜아 Mummy 이제 다시 내 삶이 아름다운 한상은 같이 도착해 꼭 저리로 갈게. 민준아! 안 돼, 하면 안 돼. 아유, 할미가 잘못했다. 아이고, 내 손주. 왜 이러십니까? 어쩌야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내 손주예요, 민준이 내 손주예요. 왜 당신 손잡니까? 내 손자, 내 손자. 아니에요, 민준이 내 손주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빠! 오빠! 행복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좋았다. 아이고, 싱통봉통해다. 우리 반응 누굴 잘 맞으러 기용을 잘한다니? 엄마, 엄마, 엄마. 나, 부회장 됐다. 잘했지? 어, 잘했어. 전부 다 엑설루티야. 아이고, 이빠라. 준혁아, 회장 된 거 정말 축하한다. 회장이 뭐 별거예요. 그 핑계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 좋잖아요. 나도 됐어요. 나도 우리 반 부회장 됐어요. 그래? 아니, 왜 말을 안 했어. 우리 하늘이도 부회장 됐어. 성적이 안 되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죠. 좋으시겠어요, 형님. 아, 저거 잘했어요. 당신은 한 번씩 잘 안 해줘? 하늘이 잘했어. 하늘이도 많이 먹어. 네. 네. 39점이요? 하늘이가 시험지를 안 보여줬나요? 제가 잠깐 혼동한 것 같아요. 하... 야, 김반아! 죽지 못했네, 씨. 언니 나 아파. 미워. 지가 잘못했는구나, 씨. 야, 봐봐. 이거 어떡해. 받아라! 점수를 고쳐? 어디서 그런 못된 짓을 배웠어. 동생 좀 돌보랬다니. 어?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 그냥. 하늘이 말이야. 하늘이 뭐? 친부모한테 보내자고. 뭐? 뭐라는 거야? 하늘이 낳아준 지 진짜... 왜 있잖아. 하늘이 엄마 아빠는 당신하고 나잖아. No. 다시는 이런 얘기를 입 밟게 내지도 마. 55만 원이요? 한 달에요? 네. 지금 등록하시겠어요? 아, 아니요.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네, 들어오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 그냥 좀 지나다가. 내가 하나일 땐 몰랐는데 둘이 되니까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준혁이는 좋은 부모 만나서 호강하고 잘 크는데 우리 하늘이 볼 때마다 나나 형님은 뭔가 싶기도 하고. 서방님이 좀 도와주세요. 애들한테는 작은 아빠지만 그래도 아빤 아빠잖아요. 네. 뭐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죠. 당신 두 집 살림해? 두 집 살림하느냐고. 아니야, 그런 거. 그럼. 바다 영어학원 옮겼다면서요? 아우, 겨우 겨우 보내고 있어. 애 둘 뒤치다거리 하나라고 아주 등골이 휘어 죽겠어. 남의 등골에 빨대 꽂고서 엄살이 심하시네요. 카드 긁는 재미가 쏠쏠하시죠. 어려울 때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돕는 차원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형님 말씀대로 서로 도우면 좋은 거죠. 저희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형님. 동서 참 헛똑똑인 거 알아? 서방님 자식을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뭐? 우리 아니었음. 동서 지금 이렇게 못 살아. 형 오늘 하루만 얘 좀 맡아주라. 설마 네 애냐? 아 예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였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더니 애를 병원에다 놓고 그냥 사라져버렸어. 재수씨는 알면 큰일 나게. 저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 자 형수님 저 오늘 하루만 좀 얘 좀 맡아주세요. 네. 보육원에 버려야겠대. 서방님 애인데? 제수씨한테는 죽어도 말을 못하겠대. 이혼하자고 할게 뻔하다고. 우리가 키워. 응? 우리가 키우자. 어? 그럼 서방님도 죄책감 덜 수 있고. 입양할거면 남보다는 피부치가 낫잖아. 진짜 이쁘지. 천사 같아. 내가 엄마야. 하늘이 친복. 준혁이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 딸. 이러다 1등하면 어떡하지? 아빠는. 아빠는 말이야. 우리 하늘이가. 아빠 딸이 되셔서 참 좋다. 낮에 일은. 우리 모두 잊자. 우리 딸. 내 딸. 그래 줄 수 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와서 분명히 1년치 끊었잖아요. 분실장 카드라고 어떤 여자분이 와서 지난달 요금 빼고 다 결제 치료 시켰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언니. 언니 나랑 놀이터 가서 놀자. 알았어. 나랑 놀자. 조금만 놀다 올게요. 언니 나 저 과자 먹고 싶어. 알았어. 가. 사줄게. 싫어. 언니가 사 와. 금방 사 올 테니까. 여기 있어야 해. 응. 바다가 싫다. 너무 밉다. 엄마는 맨날 바다 편만 든다. 바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주 멀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소원을 말했다. 아브라카다브라. 루프리테카. 바다야. 김바다. 바다야. 바다 어딨어. 어딨냐니까. 바다 사러 갔는데 없어졌어. 우리 바다 버렸지. 어디다 버렸어. 말해. 어디다 버렸어. 말해. 엄마. 바다야. 바다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은 거야? 엄마.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여기가 네 집이야. 엄마랑 살 거란 말이야. 나 이제 네 엄마 아니야. 여기 사는 작은 아빠 작은 엄마가 진짜 네 아빠 엄마야. 엄마 말 잘 들을게. 바다랑 싸우진 않고 바다한테 잘 할게. 밥도 조금 먹고 뭐 사달라고도 안 할게. 공부도 열심히 할게. 나 데리고 가. 나 네 엄마 아니라고 했지. 엄마. 어디가. 하늘이 데리러. 오늘 바다 잃어버릴 뻔했어. 하늘이 때문에 생이별 할 뻔했다고. 자식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좋으면 키우고 싫으면 버리는 거야. 버리긴 누가 버려. 바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애를 어떻게 자식으로 키워. 형제끼리는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는 건 당연해. 그래 질투하고 싸울 수 있어. 그치만 동생이 밉다고 사라지라고 주문까지 외우는 애를 어떻게 자식으로 키워. 난 못해. 하늘이 데려오고 난 다음에 얘기해. 하늘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기 친아빠가 누군지 아는데 자식인데 친부모랑 사는 게 맞는 거잖아. 하지마. 하지 말란 말이야. 야! 누가 써?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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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마, 아빠 딸이 되고 싶어요. 아브라카다브라. 루프레티감.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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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쬐끄만한 게 거짓불통이네 빨리 집 변함으로 돼 내가 훔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아 하늘아 나야 불안하네요 그만 임마 하늘아 아빠가 널 얼마를 찾았는지 알아? 싫어요 안 못 갈래요 안 못 갈래요 안 못 갈래요 안 못 갈래요 어 언니다 하늘이 여기서 키울 테니까 당신 하늘이한테 용섭이라 싫어 그렇게 못해 당신 끝까지 이럴 거야 당신이야말로 하늘이만 보이고 바다는 안 보여? 바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고 그게 하늘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애 둘 키우기가 쉽다고 생각해? 하늘이 못 키워 이혼해 그럼 우리 식구들 이사 살든지 당신만 나가 하늘에게 감정적 상처의 치유와 정사적 지지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소아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입양 아동이 양부모로부터 버림받는 큰 이유가 양부모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양할 때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깊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아이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빠 빨리 가자 코끼리 보고 싶어 그래 조금만 5분 더 기다리고 네 엄마 놀러를 가든 말든 누군 혼자서 못 놀 줄 알아 엄마야 엄마, 아빠, 나, 내 동생 아이고 내 목덩이 엄마는 하늘이가 엄마 딸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하늘이 사랑해 나도 이만큼 엄마 사랑해 아유 이빨아 아이고 나, 사랑해 너무너무 고마워 나 미모 내 그 waar 말했다. 아브라카다브라 루프리텔카. 행복하십니까?